영주야, 우리 나 차 나 알짜 지웠어? 없어 근데 지울 자신이 더 없어 자꾸 귀에서 애기 심장 소리가 들려 그쵸? 기사님 자주 내어주세요 내 손 임사하고요 영희 임사하고 있어요 좀 대기하고 알려주세요 우리 선별 언니는 임신 중전하고도 잘 살던데 내 맥주를 가볍게 해주셨어 그 선별 전화가 나오기만 해도 좋겠고 너와 주의가 있잖아 편하지 말게 나 진짜 뻥을 입고 싶지 않나 아 넌 하니 그래 나 신이요 나는 그냥 편하는데 계속 하시고 다 안 세워주니까 공부나 해 submar야 관심같이 나고 복제했네 이거 아예 티나 왜 그래? 선미야 감 잡았어 이제 곧 너희들도 다 할 거야 아빠한테 말할게 수업 가자 니들 요즘 왜 자꾸 붙어있냐? 사귀냐? 그렇대 왜? 어디서? 어디서 사근대? 뭐야 어차피 알게 될 거잖아 그래 직진이가